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청구한 상급병신료차액보험금을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이상 실손보험의 약관이 충돌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세대 D사 실손보험에 개인 가입하고 4세대 H사 실손보험에 회사 단체보험 가입된 A 씨. 지난해 암 수술 뒤 43일 동안 1, 2인 병실을 이용한 뒤 708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달랐습니다. H보험사는 D 손보사 지급액까지 합해봐도 708만 원이 넘지 않아 상급병실 이용료의 절반인 354만 원을 지급했는데 D 손해보험사는 가입 시 조건 기준으로 258만 원을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149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H사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례보상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보다 더 많은 지급액을 받는 걸 막기 위한 건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남편도 입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그 기준대로 그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위원회는 D 손보사에 비례보상 없이 계산된 258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럴 때에는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보험사 보상 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 708만 원을 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원칙에도 맞닿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D 보험사는 위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조위는 금융감독당국에 감독을 요청할 방침인데 분조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A 씨가 보험금을 더 받으려면 금감원 등 다른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ч. 내